쑥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자명함이란 느낌에만 의존하는 거 위험하지 않나요? 제 애고가 자명함이란 느낌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걸까요? 느낌을? 참나의 자명함의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애고의 자명에는 속으시면 안 되고 참나의 자명이라는 직관을 느끼시는 수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대로 못 느끼세요 수련을 하셔야 돼요 그걸 느껴서요 내 양심에 이미 답이 다 있다는 게요 내 안에서 자명한 답이 다 올라와요 그것만 따라가시면 어떤 문제건 해결할 수 있는 경직각이 도달합니다 그게 칠지보살이에요 성인이에요 내면에 자명함만 따라갔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경직까지 자명함을 밝히신 분을 칠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엔 그 경직까지 못 가요 끝없이 자기 자명이라고 느끼는 걸 의심하면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이게 진짜 애고의 자명이냐 참나의 자명이냐 따져 가시면서 가야 돼요 정보가 부족해서 자명함이 안 올 때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찜찜하잖아요 자명한 쪽으로 움직여야죠 정보를 더 많이 모으셔야죠 모으시는데 더 모을 수 없는 상태 더 모을 수 없는 상태는 그게 자명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최선의 자명을 선택하실 뿐이에요 어쩔 수 없죠 정보가 부족한 걸 어떡해요 다만 내 노력으로 더 정보가 늘어날 수 있다면 그 노력을 안 기울이면 찜찜하시겠죠 계속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 내 상황이 허락하는 한 더 자명한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보살도 수행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육바람을 닦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면 내 역량이 내 상황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자명한 쪽으로 덜 찜찜한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 마음을 그쪽으로 쓰시는 거 그게 육바람을 닦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못 알아채셔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주의 본체가 양심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 에고한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인터스텔라 고차원에서 오차원계에서 지구에 있는 딸한테 신호 보내듯이 고차원 참나자리에서 여러분 에고한테 계속해서 우주적 신호가 와요 그게 육바람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신호 때문에 고민하시고 괴로우시면서도 그 신호를 제대로 연구해 보려고 안 해요 바로 몰라 괜찮아 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참나 차원에 접속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현상계를 돌아보면서 다시 거기서 자명찜찜의 우주적인 신호의 실체를 경험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막연한 느낌 붙잡고 살아야 돼요 평생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성공하면 편견이 더 강해져요 내 식으로 해서 성공한 줄 알고 양심 따라야 진짜 성공인데 그냥 개인적 편견들이 생겨요 나같이 해야 성공이다 왜 남보다 내가 지위도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개똥철학을 펴니다 안타깝죠 그럼 Regin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